지금 보시는 제품은 미국 맥관리사에서 수익한 중량 측정식 혼합기라는 제품입니다. 기본적으로 원료를 혼합해주는 장치인데요.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시간당 650kg을 혼합할 수 있는 중간 사이즈 기계입니다. 사악기계와 다른 점은 중량을 측정하여 혼합한다는 것 때문에 0.1%까지 정밀한 혼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, 유지보수가 편한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